괜찮니? 괜찮니? 괜찮아? 괜찮아, 자 죽을래 아니, 나 여기 하나 더 있어 자, 여기 야 아이, 죄송해요 형, 내가 침이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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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라이 같은 얘기가 진짜 뒤질래? 야, 야 야, 니들 생지? 야, 얘들이 더 괴롭히는 거지, 지금? 지금 그렇게 보여요? 짠꾸루 니가 얘 괴롭히는 걸로? 니가 일찍인 걸로요? 하여튼, 사우디들 말고 오늘 집에 가, 어? 뭐하고 싶은 거야? 쇠꾸루 쇠꾸루 야, 저 동아리가 있군요 응, 새로 워툰게 노트도 안 되는 애들 그냥 갖고 다녔어 뭐야, 시리니까 근데, 시리니까 뭐해? 오케 아저씨, 뭐 좀 물어볼게요 혹시 이해하세요? 이 여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예요? 뭐요? 얘는 체림이 아니야? 수연이가 여기 있었으면 저는 체림이에요? 수연이가 누구예요? 야, 이씨 니 말이 안 되나? 에? 야, 박윤진 이 놈은 이 자식이 니가 여기 왜 들어와, 인마? 야, 너 오자, 니가 야, 아이씨 너 어디가냐? 아, 미안합니다, 우리 학생인데 잠깐만 야, 저기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, 뭐야? 어? 어, 나와 아니, 거기 너, 내가 데려갈 거니까, 놔줘 아이씨 놔주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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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걔 만나지 말고 나 이 놈감 보자 지금 학생이라네 그 놈이 전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했더라고 그 이사오던 몇 새끼 아니, 그리고 그 수연이 없어진다니 그 7월 6일인가 존재 안왔어? 그날 밤에 시간이 들려가기 지도오더라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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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